이 순간을 후회할 날이 올 거다 후회는 당신이 벌써 하는 것 같은데 배쥬는 처음부터 내가 당신을 감옥에 놓는 걸 알고 있었어 뗄쥬 집에서 내보내되 이 순간까지 날 기만하는 나는 내 딸이 아니다 형아한테 이혼가 됐어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은수야 네가 진정 기원님 돌아가시게 만든 원인 제공자 맞잖아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? 널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 아멘